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대살로니가 정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야기에 결론을 맺고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합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워누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제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는 거룩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미 성경에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슨 대단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거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4에서 5절 한번 다같이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당시 대살로니가 도시는 성적으로 물란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 가운데도 성적인 연합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그런 문화들이 물란한 문화들이 있었죠. 그런 사회 문화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는 것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적 관계가 허용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그릇 이런 단어랑도 의미가 같은데요. 그러니까 넘치게 하지 마라. 자기 분복인 아내로 만족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굴 따라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배우자를 배려하기는커녕 욕보이는 것이죠. 이런 권고는 비단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도 성적 관계는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 저 남자와 무분별한 관계 경험이 있던 배우작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 상대 배우자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이성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항상 헤어질 가능성도 있고 미래의 나를 포함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순결한 배우작감을 원한다면 나 또한 지금 이성친구를 그렇게 보호해 주어야 하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성도들의 황금률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성적인 것뿐 아니라 다른 거룩하지 않은 욕구가 몸을 지배하려 할 때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이 표현은 거룩하지 못한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대 도시에서 일어났던 성적 억압을 포함해서 무슨 종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위계가 높이 있으니까 성적으로 억압한다든지 희롱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위계에 의한 어떤 착취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통제하려 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죠. 7에서 8절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저버리고 음란과 탐욕에 빠지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권고는 바로 형제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거루. 두 번째는 형제사랑. 9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바울의 극찬이죠. 이미 잘하고 있으니 잘하는 것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천부에서 말한 11에서 12절이 눈여겨볼 만해요. 11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다름 아닌 형제사랑이라는 것이죠.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에는 임박한 종말론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미선교회처럼 주님이 곧 오시니 직장도 때려치고 그냥 예배만 드리자 지금 일해서 뭐하냐 무슨 예배 중독 종교 중독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든 성실히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마땅히 도와야 하죠.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태도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도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은연중에 바라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도 부담이 되고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성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요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막 극성일 때는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일 때는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게 지나가고 나면 우울증이 더 급증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지금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울증을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더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나 또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축복을 하고 그것은 귀한 귀감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했던 권면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이렇게 부담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물론 맞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동원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항상 까마귀만 온다.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다소 부담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런 권고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 뭐 거창하게 말할 때가 있지만 이미 알려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함과 형제사랑, 특히 성적인 순결,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냥 내가 젊었을 때 그냥 실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다른 애들 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가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사랑은 물론 내가 남을 돕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는 그런 늘 도움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형제사랑의 시작은 내가 내 할 일을 스스로 성실히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거룩함과 형제사랑에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권고를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하게 해주세요. 특히 성적으로 순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성실하게 나의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와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믿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함과 또 형제사랑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정말 믿고 우리가 성적으로 정말 순결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는 아버지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와 정말 저희가 아버지와 정말 내가 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어야 되고 공동체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함으로써 정말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공동체의 부담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정말 그러한 대로 나아가면 아버지 저희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다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권고하며 이 바울의 권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했던 이 권고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뭔가 대단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늘도 거룩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성적으로 너무나 물란하고 음란한 것들이 정말 활개를 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주님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부부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서울로의 모든 정말 가정들이 은혜 안에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형제 사랑은 내가 스스로 할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의 첫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찾아서 현실에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계속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션홈이 잘 열리도록 그리고 컴패션 그로잉 이후에 내년 사역 진행될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천국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대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통독과 신약성경 심화과정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리더 양육과정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와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고부터 아버지 키마 홀틴 아버지 가스펠 청년부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내년에 아버지 컴베션 그로잉이의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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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정말 우리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록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거나 아버지 뒤로 불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함과 형제 사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삼겹줄 리더 양육 하느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 삼겹줄이 개척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후퇴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지금 이곳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독과 함께 우리의 전망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